나는 끝까지 오지마라고 올 때까지 그럴 거야.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다려주고 야, 여기 95년도에 내는 여기 병 나가지고 내가 여기로 와서 진짜로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죽는다고 했었는데 그때 수영장에다 집어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경희대병원에서 벌 가려고 왔는데 너무 좋대요. 너무 좋고 수영이 이렇게 좋냐고 교수들이 그래요. 폐기력도 좋고 어머니 너무 빼도 좋고 너무 좋냐고 이게 수영장이 많이 좀 흥겨가지고 여러 사람 같이 기다리지 말고도 운동 좀 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그거 더 바라지 않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아저씨 수영 좀 해요, 아줌마 수영 좀 해요 이렇게 이 소리가 나온다고 내가 진짜야 그 소리가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근데 너무 여기는 너무 기다리는 게 많아가지고 보너스 팔려면 어려우니까 안기라도 이렇게 여럿이든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끝까지 수영하실 거예요? 나는 끝까지 오지마라고 올 때까지 올 거예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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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ết 하하하하 todos Lu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